오늘 이 시대처럼 사실과 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말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가 군부독재시대를 우리도 겸허했지만 사실과 진실을 이렇게 심하게 왜곡시키는 그런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악한 시대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사실과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2년 안 돼가지고 해양수산부 소속이었던 한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에 소위 전후 상황이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은폐하려고 했고 왜 은폐하려고 했던가 이 부분이 날낱이 밝혀질 수밖에 없죠. 우상호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기록실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협조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과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 동아일보가 특정 보도한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진 월북의 방점을 두라 당시 청와대가 해경에 지침을 제공했다. 이것이 바로 6월 18일 날 세명의 기자가 공동치조한 결론입니다. 2020년도 9월 20일 날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의 피격당에 사마감 사건을 두고 해양경찰정이 사건 7일 만에 자진 월북이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배경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소속실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17일 정해졌다. 그럼 민정소속실에 지침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민정소속실만 관련되지 않았고 안보와 관련된 실도 관련되었을 거고 비서실장이 관련되었을 것이고 대통령도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것이죠. 해경 등에 대한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소실의 A행정관이 해경지휘부에 자진 월북의 방점을 두고 수사라는 지침을 전달했던 거죠. A행정관이 내렸지만 A행정관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지침을 내릴 때는 그 뒤에 청와대의 여러 부서의 관련자들이 다 관련되어 있을 거 아닙니다. 국민이 여러분들 그야말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데 그것을 다 월북자로 몰아가지고 은폐하는데 청와대의 여러 부서가 다 관련된 겁니다. 관련된 거죠. 해경은 사건 발생이 이틀 뒤인 2020년 9월 24일 날 첫 수사 발표를 하면서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다시 만인 9월 29일 중간 수사 발표에서는 실종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청와대 지침은 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전에 전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지침에 따라가지고 해경이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 바로 관련자들 다 찾아내야 되는 거죠. 지위 개통을 보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이후 해경은 이대준 씨가 어업 지도선에 신고 있었다고 했던 설립부에서 다수의 DNA가 검출돼 이 시의 극과 대조할 수 없는 등 자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표를 서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경이 파괴했다는 이대준 씨의 도박빛 엑스도 부풀린 것으로 이후 드러났다. 하지만 피격 사건 6개월 전에 치안감에서 2계급 성진의 해경청장에 임명된 김홍희 전 청장 휘하에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해경 간부 대부분은 이후 성진 영정했다. 이에 대해 김홍희 전 청장은 본지에 민정수소식 행정가들부터 전화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끝까지 여러분들 다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개입 의혹을 규명하려면 당시 청와대 관련 자료를 검증해야 되는데 상당수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기록물 열려면 국회의 제적 의원 3분의 동의 또는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록물 열려면 협조할 생각이 없다. 은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딴 거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이날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법조인들은 감사원 감사가 수사로 이어질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대통령 기록물 열려면 이루질 가능성이 높다. 끝까지 여러분들 은폐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586의 민낯이고 민주당 수뇌부의 민낯입니다. 진실 따위는 생각이 없고 그냥 은폐하겠다는 거죠. 은폐를 하겠다. 끝까지 은폐를 하겠다. 여러분들 직제도가 조금 바뀌었지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여러분들 직제도는 대통령 비서실하고 국가안보시 조직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한 관계자가 지침을 줬다. 그럼 민정수석에는 관련이 됐을 것이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련이 됐을 것이고 국가안보실장에는 관련이 됐을 것이고 이런 거 다 관련되어 안 됐겠습니까. 1차당 2차당이 관련되어 있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직제도만 보면 그냥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월북 발표 문재인 청와대 개입 정황 서훈 당시 안보실장 책임론 부상하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이걸 숨기겠습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실은 당시 국방부와 해결이 이대준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발표한 과정에 청와대 직간접적인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턱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숨기겠습니까. 2020년 9월 달에 소위 안보, 국가안보실하고 그다음에 민정실하고 비서실에 관려했던 사람들은 다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거가 언제까지 이렇게 숨겨가지고 끝까지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과 진실은 치극히 단순하고 명확하고 명료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폐하는 것이 지금 일상이 돼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준석 사건이나 해양수산부에 소속됐던 아주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이대준 씨나 4.15 부정선거나 3.9 대선의 부정선거나 요리를 지방선거의 부정선거나 다 뭡니까. 이렇게 지위계통을 살펴보면 검시의 관련자들을 색출해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문제는 은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은폐하겠다는 거죠. 도라지꽃님 말씀처럼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강도들과 싸우는 중입니다. 그 강도들 중에서도 공동체를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가장 사악한 강도들과 싸우는 것이죠. 사악한 강도들과 싸우는 겁니다. 모든 것이 공통된 것은 그 세 사건의 밑에를 흐르는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 사건이나 해양수산부 관련해 소위 청와대 개입의 의혹 사건 그리고 4.15 부정선거와 3.9 대선의 부정선거 요리를 지방선거의 부정선거는 다 여러분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사실과 진실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밝힐 수 있는가 문제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좀 충격적이었죠. 우상우 비상대책위원장이 피살 공무원 문제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왜 지금 와가지고 그런 문제를 따지냐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큰 사건으로 비하되고 말았습니다. 피살 공무원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다. 우상우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 문매를 막기 시작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해난이냐 이렇게 발언해가지고 그런데 이 발언은 우리가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발언이 그냥 발언만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민주당의 수뇌부하고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소위 백성을 바라보는 시각이자 그들의 가치관 통치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생명은 하나이고 국민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들이 세금을 받아먹고 살아갈 수 있는 소위 이유는 바로 국민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다는 그 명문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그들에게 지원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참 한심한 사람들이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그런 정말 참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점을 한 번 정도 거론하는데 여기에 이제 좀 젊은 분이죠. 국민의힘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여기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민영 님이 좀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네요. 1987년에 체류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의 영정을 들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이 청년은 2022년 서해 피살 사건이 중요한 일이냐 진상규명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는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괴물만 된 게 아니고 또 부정성결회가 당선된 거죠. 서대문갑에서.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다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국가의 폭력에 장하는 순수한 청년이 국가의 폭력을 정당하는 기득권의 냉열란으로 잘라가고 만 것이다. 우상우 님 대체 어쩌다 일이 되셨습니까 민주화의 역사마저 송두리째 부정하는 자화성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민주화의 역사가 부끄럽고 저 역시 절이 될까 무섭습니다. 또한 청년 시절 우상우 위원장께서 국가와 정부를 향해 느꼈을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분노를 우상우 위원장에 똑같이 느낍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민주화 열사는 없습니다. 날가 빠진 청구 산장으로 평생을 호유호식하려는 쓰거 빠진 운동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더 추해지기 전에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청년 시절의 자신에게 이한열 열사에게 정치인으로 똑바로 살아가는 게 맞는지 묻고 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과거라도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부정성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부정성을 합니까 그것도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당이 전체가 나서가 뭡니까 선거를 훔친 거 아닙니까 2017년부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맨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나라가 자기들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일 날이 우리가 현충일이었지만 수많은 선대위에 피와 눈물과 땀이 얼룩져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그래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신생 국가들 가운데서 반수교회에 올랐었는데 그 체제 자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선거를 도덕질한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권력이 얼마나 달콤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난 도대체 내 지금 이 방송에서 무슨 언어를 가지고 그런 악함을 표현해야 될지 참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참 정말 참담한 일입니다 어떻게 부정성을 해가지고 권력을 훔쳐가지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인간의 도리에 관한 글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해가 없어도 사회는 존속할 수 있지만 정의가 없으면 사회는 붕괴하고 만다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 나오는 문장이라고 봅니다 인해가 없어도 사회는 존속할 수 있지만 정의가 없으면 사회는 붕괴하고 만다 정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의가 선거정이지 않습니까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그 다음에 사법정의이지 않습니까 그 정의가 무너져 내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의가 없으면 사회는 붕괴하고 만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참 악한 사람들과 다투어 가지고 이겨야죠 이겨야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자신의 일일 뿐만 아니고 더 사랑하는 아이들의 일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